첫 소식입니다. 아침에 뿌연 하늘로 놀라셨을 겁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전국 곳곳이 미세먼지로 가득 찼는데요. 오늘은 첫 뉴스로 미세먼지가 가득한 마포, 그 이후 대처 방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미세먼지가 가득한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월드컵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근데 이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의 하늘도 오전부터 뿌연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이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조차 참 답답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처럼 꼭 마스크 쓰고 호흡기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미세먼지에 관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마포구를 비롯한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마포구는 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 이상, 초미세먼지도 9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유지하며, 나쁨 이상의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며,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더하여 가시거리 또한 짧아 교통안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호흡기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